뭘 물어볼 것 같아요 선생님이? 죽은지 산지 산지는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잡아보세요 산지가 어떤 곳인가요? 산있는데 자 산 따라서 합니다 산 산 선생님이 어제 밤에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아가들에게 학생들에게 손으로 몸으로 느끼게 해주려고 산 산 너 아무도 따라서 안하구만 산 산 산맥 산 산맥 평양 방 산 산맥 평양 방 이따 우리 마지막 게임할때 친구들이 변신해가지고 예를들어 무등산 변신 그러면 무등산 해가지고 무등산 위치로 가야되는거에요 재밌겠지요? 네 네 어 네이 많구만 근데 학생들이 그 사회랑 관련 없는거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학생들이 평소때보다 수업에 너무 집중을 해서 선생님이 적응이 안된다 한 반수 이상은 자기들도 하고 있는데 어쩌지 자 그러면 산지는 어느 쪽에 맞나요? 강 강 응 어어 아주 좋겠어요 당연하지 느낌... 느낌적 느낌인가 친구 북한쪽에 많은거 동의가 반대인가요? 북한쪽에 많은데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면 자 그러면 하천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나요?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번 선생님의 지명을 받았을 때는 일어서서 발표해야 하며 하천은 어딨나요? 안 보이죠? 그걸 우리 알면 되고 가장 높은 산은 어디에 있나요? 손 들어서 이야기 해볼까요? 북한 쪽에 있는 것 같죠? 동의예요? 반대예요? 보충이에요? 광주는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어? 광주는 높이가 어때? 오종천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어? 높이가 어때? 오왕예 1반 어딨나? 어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평야는 어느 쪽에 맞나요? 평양 여러분 보내요 평양 남쪽 남쪽에 많죠? 자 그러면 오늘 그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여러분이 나와서 평양을 배워요 효과서에 하나 더 있죠? 네 태양까지 하기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세가지만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붙임딱지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붙임딱지에서 여러분이 오늘 배워봤지만 또 알고싶은 것 증강개술로 알고싶은 것을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잠깐만 선생님 디지털 것 가서 소개할게요 디지털 출발 출발해서 출발해서 오 이거는 원래 우리가 깔라고 했죠? 네 원래는 깔라서 우리가 막 노력했죠? 네 근데 지금 교육청에서 조금 안 열어줘가지고 열어주면은 우리가 디바이스 각도 말고 이 디바이스 여러분 디바이스로 저렇게 충전해가지고 여러분 하려고 했죠? 네 근데 디지털 것과서가 웹평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인증받고 막 복잡했죠? 그래서 안되겠다 그래서 선생님 배운 영상으로 만들어도 요렇게 나와요? 라고 보여주고 여러분이 나중에 만점왕이나 더 공부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선생님 진도가 좀 빠르죠? 진도를 빨리 하는 이유는 디지털 교과자로 또 공부하려고 해요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하리 우리나라의 산지 이렇게 말도 나와요 교과서에서 대박이죠 안전 아가야 손이가 좀 고마워요 인공지능이다 만약에 해안의 특징을 알아보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폰으로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안전될 거 아니에요 수 있습니다 오지 마요 그래요 나 태아기 얘들아 우리가 만든 우리나라 땅 모형을 살펴볼까? 많이 많이 산지는 어느 쪽에 많이 있을까? 한천은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 평년은 어느 쪽에 많지? 가장 높은 산은 어디에 있지? 이렇게 확대도 할 수 있어요 대박이죠? 대박이죠 와 정말 신기하다 선생님은 교과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교과서 안하고 여기다 다 넣어서 이렇게 보여줘요 와 다른 것도 많은데 여러분은 별로 준비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을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을 질닭지에 적어보도록 합시다 적어보도록 합시다 너무 많으니까 한 가지만 나는 우리나라 담아요 담아서 가라고 그래 나는 너무 많으니까 한 가지만 우리나라 산지 하천 평양 중에서 한 가지만 알고 싶다 이걸 적어보세요 다 적은 친구는 짝이랑 공연해 봅시다 아가야 여기 거 적으세요 뒤로 넘겨주세요 네 그냥 책만 구경해요 응 구경할 수도 있지 제가 한 번 붙을게요 우리가 책판에 붙일 거니까 조금 크게 적을 수 있도록 합시다 아가야 찾기 적을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언젠가 예전에 만들었는데 공개 화면하고 이뻐 보이려고 뺀 거예요 나중에 친구들이 코딩이 좀 되면 그때 배울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네 무엇을 도와줘요 나도 좀 치워야 하는데 폄하핰 눈이 영어라도 찍으시면 남아스테 자 적었어요? 적기 힘들지? 뭘 적냐면 우리나라 산지의 학점 평야 중에서 궁금한 것을 적으면 돼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적으세요 없다 참고하고 싶은 주제에 집중종이에 들어서 짝과 이야기하면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오신 학생은 꼭 발표를 한 번씩 해서 부모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점심 때 선생님 반찬을 줄게요 자 점거 보았나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기다릴 수 없어서 짝하고 여기다 붙으면 안 되네 짝하고 공유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발표해 보도록 합시다 공유한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아까 개인적으로 한 건 개인 활동 소백산맥이 궁금해요? 어 그래요 소백산맥 재백산맥도 있을까? 갑자기 궁금하나 소맥주? 네 소맥이 아니라 소백산맥 소백산맥 여러분 나중에 참고해 보고 또 남학생 한 명만 더 들어보자 소백 치맥 치맥?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죠? 궁금한 것을 앞에다 붙일 수 있도록 합시다 일어나서 앞에다 붙이세요 저는 두 개를 접으세요 두 개를 접으세요 업 업다 붙일 때 자기가 산지에 관련된 거나 그러면 이쪽에 붙이고 하천에 관련된 거나 이쪽에 붙이고 평양에 관련된 거나 이쪽에 붙이세요 업다 는 위에다 붙이세요 저는 두 개예요 붙였으면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디바이스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디바이스를 준비합니다 원래는 소유청에서 소유청에서 4월 30일 날 좋은 디바이스를 25대가 오는데 그 전까지 그리고 25대 그리고 이건 지금 찍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올 때까지 일단 여러분 디바이스로 할 거예요 없는 사람은 선생님 돈 주고 산 공용폰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실감형 콘텐츠 AR을 실행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우리가 증강현실로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가 디지털 교과서 선도학교 선도학교 선도학교라 여러분 디바이스를 더 많이 사놓을 거예요 실감이 잘 안 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마커를 비출 수 있도록 합니다 부모님들의 이해를 듣기 위해서 원래는 선생님이 이렇게 마커를 비추고 여러분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마커를 나눠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잖아 2인 1마커 2인 1딱인가 산지의 특징 설치가 안 됐어요 왜 설치가 안 됐을까 네 귀찮아서 안 했거든요 귀찮아서 안 했어요 귀찮아서 안 했어요 그럼 지금 하세요 그럼 안 돼요 선생님 폰 한 대가 있으니까 없는 친구는 생판으로 해도 됩니다 선생님 이건 안 한 거예요 어 필요 없을게요 아이폰은 없는데 아이폰은 있는데 통합형이 없어요 그런데 용량이 없어서 용량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실감형 콘텐츠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늦어요 없는 친구 있어요 있어요 없는 친구 생판 이걸로 하세요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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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은 지금 요런 플랫폼을 봅니다 앉을라 앉을라 앉을 친구 마커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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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어 잘했어요 오늘 5시간이었어 응 5시간 비지털 교과서에 이제 산재를 VR로 볼 수 있는 상황을 보고 뭐 저 AR인데 어 AR 넓게 말하면 AR이에요 만쎄 모듈풀 색깔이다 볼륨을 높여서 거기 있는 실험부터 합니다 해발고 아이폰을 터치해 우리나라 산재를 할 거예요 뭐 만쎄 미구 봐봐요 뭐야 지금바는 뭐해 수업시간 뭐있어 만쎄 미구 봐봐요 고장이 많구만 그럴 수도 있지 나한테 전혀 안 돼 아 없어요 찾아볼래요 네 사회에서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생이잖아 아이콘을 터치해 우리나라 산지의 모습을 완성해보세요 수업시간 어 이게 되는 거예요 어 아래로 아래로 여기 스마트폰 볼 때 5리터 걸리러 봅니다. 눈알이 몰라요. 산 눌렀어요. 여기 앞에 봐봐. 산 누르고 아가야 마커를 비춰라. 여기 마커를 비추세요. 마커를 비추세요. 다 만들었어요. 잘했어요. 잘하면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자유롭게 관찰해보세요. A와 B의 버튼을 터치해 변면도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오늘 할거는 산지와 평양의 구조를 볼거니까 반면도를 보세요. A와 B의 그어진 섬을 달라보아요. 안돼요! 안돼요? 친구랑 같이 보세요. 괜찮아요. 달라보 단유를 보니 첫척보다 돌 fís음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나오세요. 그 다음에 사이. 자기가 궁금한 것을 정리해서 보면 됩니다. 물이 가지. 물이 있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없는 게 많구만 다운로드가 안돼요 현장이 그런데 지진성교과서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를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다 쉽지가 않죠 그건 잘하라는데 안잘려 이거 그래요 그러면 수구랑 같이 보세요 나중에 천천히 보면 되니까 쌤 둘 다 다 했어요 영상상에 궁금한 친구가 있네 현지 만들기 관찰하기부터 끝냈는데 잘했어요 일을 한 번 봐서 더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있는 거 다 클릭해보면 될 텐데 자기가 궁금했던 거 궁금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완료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지 나야 완료까지 다 했어요? 시간이 많은 친구는 제가 궁금했던 것을 손가락으로 가르쳐서 인증샷 찍어보세요 인증샷 찍어서 만세호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렉을 뱉으세요 뱉어 다시 그래 안 돼요 쌤이 이거를 생돈으로 사서 애돈 10만원짜리를 사서 그러면 돼요 다시 건덕 해보세요 오빠 선생님 손가락 밑으로 가주고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자기는 인증샷 찍어주면 돼요 애기거 찍어서 다른 친구한테 찍어라 라고 하면 돼요 애기거 찍어주세요 자기 얼굴하고 자기가 나오게 하면 돼요 알 얼굴이야? 나중에 더 좋은 디바이스가 오면 할 수 있을거에요. 디노가 찍었어요? 자기 얼굴이 나와야지. 아니면 생 얼굴이 나오게 이렇게 할까? 그래요. 얼굴 나갔어요. 제일 오픈사도 이렇게 잘 칠까? 아 그래요. 저거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네. 똑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공부 잘했는지 친구들하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종료하고 이제 넣습니다. 더 하고 싶지만 디바이스 종료하고 넣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백산맥에 궁금한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야기 해볼까요? 소백산맥에 궁금했던 친구? 모두가 알고 있나요? 뭘 느꼈어요? 발표 안해도 돼요? 일어나서? 안해도 돼요? 그래요. 그 다음 태백산맥 한강 호남평양을 궁금했던 친구? 뭘 느꼈나요? 그 다음 눈은 왜 안 내릴까? 겨울인데? 눈. 비후는 나중에 배울텐데. 이 친구는 뭘 느꼈어요? 지금 온난화를 느꼈어요? 네. 너무 덥다. 그 다음 산. 크게 산저는 친구. 산? 산채? 산지에요. 산지. 산지는 뭘 느꼈어요? 누구야. 제대로 공부한 척으로 하려니까 힘들지? 네. 그 다음 하천영상강을. 영상강 찾았어요? 영상강 찾은 친구. 고생이 많구만. 그 다음 하천. 여기 하천 적은 친구. 하천 적은 친구. 뭘 느꼈어요? 하천이 어디로 흘러가요? 몰라요. 몰라요. 뭔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겠죠? 그 다음 낙동강. 궁금했던 친구. 뭘 느꼈어요? 낮은 것도 안 느꼈어요. 아무것도 안 느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 평야는 왜 남쪽에 많을까? 이 궁금했던 친구. 누구였어요?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몰라요.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알아봤던 게. 산. 여러분 이제 3D 프린터로 만든 산을 보세요. 산은 동쪽이 높아요. 서쪽이 높아요. 어디가 동쪽인가요? 동해 바다 울릉도 있는 데가 동쪽. 요쪽이 동쪽이에요. 어디가 높아요? 동쪽. 동쪽. 동쪽이 높고. 동쪽이 높고. 네. 서쪽이 어때요? 네. 서쪽이 어때요? 나요. 아니아니. 여러분 눈에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서쪽이 낮고. 동쪽이 높죠. 네. 그러면 그림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되죠? 네. 네. 중학교 가면 요거를 혹시 어려운 말로 뭐뭐뭐뭐라고 하는데 알아요? 몰라요. 뭐. 예. 동. 뭐. 서. 뭐라고 해요? 동서남북. 동서남북. 비슷해요. 동동서. 동동서. 동방. 동방신기. 동방북북북. 동서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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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머. 서. 머라고 해요. 근데 그건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없으니까. 동. 한자 말을 써. 동. 높을. 동. 그 다음 서. 낮을. 저. 그러면 네 개로 합치면? 동구서. 동구서. 라고 하는 말을 써요. 우리나라는 동구서죠. 광주도 이 정도에 있어요. 그 다음 하천. 하천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가요? 위에서. 위에서. 어디가 위에요? 위? 아래. 동쪽이 위에서. 이쪽에서 물이 흐르니까. 하천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릅니다. 또. 평야는 어디에 많아요? 산에 많을까? 아니면. 바다에. 어. 산쪽에 많을까? 낮은 곳에 많을까? 낮은 곳에 많을까? 낮은 곳에. 낮은 곳에. 낮은 곳에. 낮은 곳에. 낮은 곳에. 낮은 곳에. 서쪽이 많아요. 광주는 먹을게 많죠. 평야 지역에. 근처에 평야가 많아서 그래요. 전라도 음식이 맛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재밌는 게임을 하나 할텐데. 잘하면 두번 하고 못하면 한번만 할거에요. 잘하면. 한개를 줄거에요. 한개. 뭐 한개에 뭐가 있냐면. 돌아요. 글씨. 글씨가 있겠죠. 백두산. 예를들어. 지리산을 잡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교실이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백두산 정도에 있겠죠. 그럼 이해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실 때 영어시간을 가서 선생님이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연습을 못했어. 왜요? 일교실 표담이라서. 어제도 모중식부 정신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지금 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그러면 여러분이 선생님 지금 입장에 여기가 백두산이고. 광주는 지금 어느 쪽에 있을까? 광주. 광주. 정훈이 지금 빨간 쪽에 있는데 광주 쪽이 되겠죠. 네. 오정천은 어디에 있을까? 오정천. 그냥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산은 어디에 있을까? 승현 학생이 있는 쪽이나 뒷문 쪽이 부산이고. 왠지 잘할 것 같은데.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섞어서. 종이를 한 개씩 줄 테니까. 여러분이 가서. 그곳이 산이다. 그러면 산. 그 다음에 산맥이다. 그러면 산맥. 그 다음에 평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야. 이 액션을 하고 있어요. 액션을 안 하면 뭐 어떻게 줄까요 선생님이? 어느냐 누벨이 들어주세요. 자 받은 사람은 일단 뒤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아니 뒤로 한 사람이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일어나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일어나서. 아가들아 한 줄을 사라. 이리 오세요. 아가들아 일어나세요. 선생님 가기가 힘들어요. 몸이 살이 쪄서. 여러분이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서. 아가들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라고요? 자, 준비 시작하면 여러분의 위치로 갑니다. 자, 위치 가서 좀비가 아니고 좀비가 위치 가서 여러분의 액션을 하면 됩니다. 자, 이해 안 간 친구 있어요? 아까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놓치거나 하면 돼요. 자, 승현아 선생님 도와줄게요. 자, 준비 3, 2, 1 출발하세요. 출발해서 거기에 액션합니다. 잘 모르면 여러분 사회가 번호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복도에 여러분이 만든 것 뿌린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쉬워요. 어디야? 산백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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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iaz스타 진룰 감사합니다.